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그 50대 초반에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1년 전에 그 눈에 뒤트임 밑트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뒤트임 밑트임 이런 것들은 보통 10대 나 20대 30대에서 뭐 이렇게 하는 성형수술인데 그걸 왜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5년 전에 눈이 처져서 상한검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 인상이 사납게 변하고 눈도 더 짤까내진 것 같아서 앞팀 뒤팀 밑팀 밑팀 풀팀 눈매교정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변하고 그래가지고 인상도 변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두 분 여성의 얼굴이 있는데요 눈의 크기로만 본다면 그 왼쪽의 눈이 크긴 합니다만 왠지 왼쪽은 표덕스러워 보이고 오른쪽이 선한 인상 시원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왼쪽 여성이 눈이 큰데도 답답하게 보이는 이유는 눈썹과 눈 사이 거리인 전태궁이 좁아서 그런 것인데요 만일 오른쪽의 여성의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상한검 성형수술이나 눈매교정술 또 앞팀 뒤팀 밑팀 위팀 풀팀 뭐 이런 것들을 사방팀에서 눈을 크게 한다면 그 도리어 왼쪽과 같은 인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상한검 성형수술이라는 수술 자체는 처진 눈꺼풀을 오른쪽과 같이 디자인을 해서 왼쪽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여 늘어진 주름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것인데요 주름을 다 제거한 후 위쪽 살과 아래쪽 피부를 노란 실로 봉합하게 되면 위의 살과 아래쪽 살이 빨간 화살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눈꺼풀이 들어 올려지는 노란 화살표의 힘은 적어지면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이 하강하는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더욱 더 눈썹이 쳐져서 눈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 정보로 인식하는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녹색 화살표 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핑크색 화살표 크기를 눈이라고 지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성을 보시면서 눈의 크기와 전태궁의 크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눈 자체로만 본다면 왼쪽이 눈이 작고 오른쪽이 눈이 큽니다 반면 눈썹과 눈 사이의 전태궁은 왼쪽이 훨씬 넓고 오른쪽이 그보다는 적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눈을 주황색 점선 원으로 생각합니다만 무의식적으로는 빨간 점선 원을 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는 눈이 커야 여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성들의 경우 남성스러운 인상을 여성스럽게 만들려고 눈 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눈이 큰 쪽이 남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팩트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이 바로 눈의 크기보다는 눈썹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도 크면서 눈썹도 높아서 여성스럽고 선해 보이는 방법이 중년 여성의 안검성형술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눈 크기뿐만이 아닌 눈썹의 위치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이러한 관상성형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눈을 예빨 크게 해요 쌍꺼풀 수술, 앞팀, 뒷팀, 밑팀, 위팀, 풀팀, 사방팀, 눈매교정술 눈을 크게 하면 여성스럽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도리어 인상이 강해지고 사나워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요새 아주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긴 얼굴에서 눈썹의 위치가 높은 게 더 얼굴이 덜 길어 보이는지 눈썹의 위치가 낮은 게 더 덜 길어 보이는지 눈썹의 위치와 눈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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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